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저 지금 캠핑장 도착했고요 비가 오니까 오늘은 정말 집에서 가까운 캠핑장으로 왔어요 비가 아까 엄청 많이 오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요 나 어디로 머리 있는거야 머리 여기 있는데 마스크 여러분 이제 캠핑을 시작을 해볼게요 밥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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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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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눈빛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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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빠져서 기운이 없네요 아까 그냥 우산도 우비도 없이 비 맞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거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시원해서 계속 막 막고 차에 왔다갔다 하고 기운을 다 썼나봐요. 여러분 비가 또 내리고 있어요. 비오는 날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. 잘 먹어요. 여러분, 저 텐트만 두고 지금 집에 갈려고요. 이게 천둥, 번개가 지금 엄청 치고 들리세요? 아니, 막 그 앰뷸런스 소리가 나고 오전 1시, 2시에 강수량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 정리를 대충 하고요. 지금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텐트 그대로 두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철수하러 오겠습니다. 저 되게 신박한 경험을 하네요, 오늘. 아니, 제 옆에 다른 분들도 다 가셨어요. 번개도 쳐요. 가스 이거는 습기가 많이 차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은 다 정리하고 배낭에다가 넣어서 차에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차에 그대로 넣어놨다가 내일 텐트 접으러 오면 될 것 같아요. 주변에서 걱정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. 오늘 캠핑 왔다고 하니까. 근데 저도 겉보거든요. 내가 먼 데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집 바로 코앞이니까 돌아갔다 내일 오겠습니다. 이 텐트까지는 다 접고는 못 갈 것 같아요. 여러분, 너무 무서운 소리 들리죠? 번개 치고 지금 막... 여기 그릇들이랑... 여기 그릇들이랑... 제가 오늘 진짜 미니멀로 가져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여러분, 진짜 많은 분들이 철수를 했고. 일단은... 선풍기 이런 거 있잖아요, 가전제품. 그거는 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거 두 개 갖다 놨거든요. 입고... 입고... 지척... 비가 엄청 와요. 비가 엄청 와요.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러분 저 다시 도착했는데 텐트 너무 잘 있었네요 어젯밤에 진짜 비 많이 왔거든요 시원해졌어 초코파이 하나 먹읍시다 커피에요 뭐야 여기 온다 다른 거는 지퍼락이 이렇게 생기면 튼튼한 거는 안 버리고 집에다가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에 랜턴 넣어놨고 갔어요 네 잘 있네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건데 젖은 수건 같은 거 이게 칸막이가 있어요 원래는 양념이에요 양념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소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들고 다니는 양념통인데 저는 이번에 양념 쓸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제 날짐 물통을 담아왔었어요 어제 짐을 일부 다 갖다 놓고 와가지고 편하네요 다 축축함 그 자체요 내부 짐을 다 뺐습니다 다 축축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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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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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